오늘이 제97주년 3.1절입니다 네네 지역마다 97년 전 3.1 만세운동을 외쳤던 곳에서 순국소녀를 추모하며 애국지사들의 그 숭고한 나라사랑 뜻을 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날의 대한독립만세소리를 다시 부르며 장터에서 역전에서 학교에서 3.1정신을 되새기는 오늘 네네 휘날리는 태극기를 향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해 3월 1일 핏빛으로 뜨겁게 떨쳐 일어난 함성으로 오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보며 놀라워하고 이 땅을 찾아 여행을 오고 이 나라에 살고자 소원하며 달려오는 날입니다 순국선열이시여 굽어보시는지요? 네 다만 남과 북으로 나눠져 통안일 뿐입니다 하오니 순국선열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3.1 만세 그 굽히지 않았던 기상으로 한결에 한길로 이끄시고 천번의 위침을 막았던 역사를 이제는 천번 넘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로 그런 결혜로 살게 하소서 네 3.1절 97주년에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에게 울리는 우리들의 소원 한 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에는 우리가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멋진 문화의 나라로 또 통일된 결혜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3.1절 앞에서는 오늘입니다 네 97주년 3.1절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4남골 상사디아 이 시간 첫 곡으로요 국립부산국화원의 연주로 수제천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립부산국화원의 연주로 수제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세금 덜어주는 일을 해보세요 광대가 세금을 덜어줘? 헤헤이 국세청이 듣고 뭔 제주로 할텐데 아이고 내가 당해봤거든 차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생겼어 어? 아니 무슨 일인데? 무슨 세금인데? 오늘 그 고속도로 오다가 급하다고 그냥 새치기 칼치기 끼어들기 몇 번 했거든 평소에도 운전을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뭔가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삐요삐요 달려오는 차를 보니까 경찰차도 아닌데 경광등을 달았어 케헤이 걸렸구나 오늘부터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뜬다더니 불량 운전하다가 딱 걸렸구나 아 그래 그냥 꼼짝없이 벌금 딱지 뗐지 채 덕분에 세금 내게 생겼고 어 그래? 세금 못해줘서 아까워? 아 그러면은 운전 습관을 바꾸든가 아 글쎄 그 암행 순찰차 보통 그 작용같이 생겨가지고 오늘부터 단속을 하는데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순환도로도 암행 단속한다잖아 아 근데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 아 이웃 사촌들에게 알려야지 응 자네 그 대목 잘하지? 어사출도 대목 말일세 응? 저저저 저기 저 불량 운전하는 저 차한테 질러줘봐 암행 순찰차 출동요 불량 운전자 잡는 암행 순찰차 출동요 저기요 끼어들기 새치기 보복운전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 봐요 느닷없이 삐요 삐요 경광금 켜고 달려드는데 벌금 딱지 맞고 아이고 차라리 집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갈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암행 순찰차 조심은 없인다 암행 순찰차 출동요 네 춘향가중 어사출도 대목을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고속도로나 도심 순환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뜬답니다 네 그렇다죠 일반 차량인데요 불법운전 보복운전자 발견하면 경광금 켜고 온다죠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하암정 단속이라고 불편해하지만 안전운전 준법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일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젠 도로에서 암행 순찰차 출동야 소리 조심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람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면함 최익현의 유언상소 고사입니다 네 3일절에 다시 돌아본 구한말 순국지사 면함 최익현 선생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청토오적소를 올려서 일본의 강제조약이 무효임을 국내외에 선포했었죠 네 네 면함 최익현 선생은요 73세의 나이를 돌아보지 않고 전라부터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 제국과 싸움 물리치지 않은 항일운동을 전개했었죠 네 나라를 망친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재순 등 5명의 매국노를 처단할 것을 주장했던 면함 최익현의 청토오적소와 창이토적소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구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74세 일본 대마도 옥중에서 순국하는 순간까지도 오직 일본 제국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을 되찾고자 호랑이처럼 일어섰던 항일 열사였던 면함 최익현 선생 네 오늘 3.1절 97주년에 구한말 순국지사 최익현이 유언으로 남긴 상소문 몇 구절을 돌아보면서 그가 외쳤던 조국과 결혜를 다시 돌아볼까 합니다 네 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1906년 대마도 옥중에서 음식을 끊고 죽음으로 항전했던 최익현은 제자면서 전직 군수였던 임병찬에게 유언 상소를 남깁니다 폐하 신은 대마도에서 외놈 손에 나온 밥을 먹으며 몸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선왕과 조상님께 부끄럼 없는 의리를 따르고자 죽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신은 삼천리 강토에 있는 백성이 외놈의 어육이 되는 걸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나이다 네 당시 면함 최익현 선생은 음식을 끊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그 제자인 임병찬에게 유언 상소를 받아쓰게 했던 건데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삼천리 백성이 외놈의 어육이 되는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했던 겁니다 폐하 당금의 정세에 실망하지 마옵소서 외놈들을 내치고 나라를 찾을 길이 있습니다 저 외놈들은 청나라와 러시아 두 나라가 밤낮으로 이를 갈고 있고 영국과 미국도 외놈편만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황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은 더욱 외놈들을 원망할 것이며 떨쳐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밖으로 원수로 보는 나라가 있고 안으로 원망하며 싸우는 백성이 있을 것이니 외놈의 망하는 날이 어찌 길고 먼 날이겠습니까 네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나라를 되찾고 일본을 몰아낼 날이 곧 올 것이라며 고종 황제에게 구국의 일념으로 떨쳐 일어날 것을 당부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하 분발하시어 퇴폐함을 일소하소서 아처만은 말에 속지 말며 스스로 힘으로 자주독립 정신을 굳게 지키고 타국에 의지하는 걸 끊고 와신상담하는 뜻을 새겨 스스로 굳게 구국에 길러가는 길과 방도를 타하소서 온 나라 영제와 준고를 불러들이고 군인과 백성을 어루만지며 양성하여 항일에 나선다면 이 나라 백성들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외놈을 물리칠 것입니다 폐하 신을 울면서 연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아랩니다 부디 어엿비 어기시고 살펴주소서 네 일본 대마도 옥중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찾고 결혜를 살리는 나라를 빌었던 면함 최익현 선생 유언상소였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최익현의 유언상소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어라의 노래로 평시조 한산섬 밝은 달에 뛰어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은 3.1절 네 지금 달리는 구간은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 구간입니다 이름이라도 한 분씩 불러보실 수 있나요? 저 승객님 이름요? 아 네 저 말입니까? 저 상만이요 덜커덩! 열차 섰잖아요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을 대야 달립니다 아 예 유관순 열사요 아 다른 분이 유관순 외쳤거든요 자자 다시 열차가 섰네요 아니 시간 없는데 열차 서면 어떡합니까? 이분은 누구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 되기보다는 나라의 아들이 되거라 이 어머님 생각 안 나십니까? 아 들었는데 잠깐 내 아들보다 나라의 아들이 되라 아니 차라리 남성 독립운동가로 안될까요? 이거 이준 열사 뭐 안중근 의사 덜커덩! 아 다시 열차가 섰네요 자 여성 독립운동가 이분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아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거라 아 안중근! 안중근 의사 어머님 맞죠? 덜커덩! 열차 다시 섰거든요 네 안중근 어머님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니 아들 검색 좀 해봐 우리 이러다 삼일적 공친다 아들! 응? 뭐? 조? 어! 조 마리아 맞죠? 아 예 아들 도움을 받으셨군요 안중근 의사 어머님 조 마리아 네네 칙칙폭폭! 다시 열차가 달리고 있죠? 자 그럼 이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굴까요? 해녀에 목숨 바쳐 조국을 건질 수 있다면은? 네? 해녀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고요? 네? 너 처음 듣는데? 자 아들아 검색해봐 야 그거 뭐 안 나와? 덜커러! 열차 다시 섰거든요 이러시면은 오늘 삼일절 나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녀에 목숨 바쳐 내 조국 건질 수 있다면 용암처럼 솟구친 분노로 외치려 한다 아이고 저기요 저는 처음 듣거든요 아 열차 이렇게 세우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들 아 네네 제주 해녀 김홍년 열사입니다 자 가족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체험 열차 여성 독립운동가 고향력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창작판소리 안중근 가중 안중근 모친 조마리아 여사와 면회하는 대목을 장지연의 소리와 김용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이 삼일절 97주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요 우리는 이 독립만세재단에 몸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요 유관순 열사만 생각난다고 할 텐데요 맞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그리고 제주 해녀 출신 김홍년 또 안경신 전월순 김혼순 전창신 등등 많죠 네 조국 광복우리에서 몸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서더미녀 기인 난봉가부터 사설 난봉가까지를 김정연 김경성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기인 난봉가부터 사설 난봉가까지 김정연 김경성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KBS 국악관연학단이 올해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제234회 정기연주회 30년 그리고 다시 시작하며가 3월 10일 오후 8시 KBS 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봄을 알리는 음악이 주를 이루고 이강덕의 송춘곡, 이해식의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등 창작 명곡들이 연주됩니다 이날 협연자로는 가야금 연주자 김일윤, 생황연주자 최명화 그리고 검은고 연주자 이정아가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781-224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악문화탐방에 참여할 초등학교를 모습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즐거운 국악속풍 체험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체험사업은 매회 1박 2일 동안 광할루원과 항공우주천문대 등 남원일원 문화탐방과 국악공연 관람, 난타와 강강술래 강습 등으로 꾸며집니다 문의와 접수는 오는 3월 11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립 난계국악단이 국악기 무료 강습에 나섭니다 국악기 강습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초중, 고등학생, 군내 유관기관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영동국악체험촌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생들은 국악단 단원들로부터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각종 국악기 연주법과 민요를 배웁니다 난계국악단은 또 10인 이상 단체로 수강신청하면 출장강습도 제공하며 이번 달부터는 군내 초중고증학교 6곳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와 수강신청은 영동군 국악사업소 전화 043-740-594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과 독립운동 관련 유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주최 주관하고 온라인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가 후원하는 국민의 빛으로 역사에 빛을 더하다 전시가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준열사, 한규설 선생 서화 등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과 작품 20여 점이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일반 시민과 다양한 기업들이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기증 또는 신탁한 유물들로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빛으로 역사에 빛을 더하다 전시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이 즐긴 한글소설 청백운이 현대어본으로 출간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왕실도서관 장서각 소장 낙선재본 한글소설 번역 시리즈 중 8번째 책인 청백운을 교주본과 현대어본으로 최근 발간했습니다 청백운은 중국 속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세속의 부귀영화를 따르던 삶을 벌이고 신선히 돼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현대어본을 통해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책을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아리랑센터가 들어섭니다 정선군은 도무용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존하고 수준 높은 아리랑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정선아리랑센터를 오는 4월 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선아리랑센터는 지난 2013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됐으며 공연장인 아리랑홀과 박물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리랑홀에는 600여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이 들어섰고 아리랑 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은 정선아리랑센터가 정선아리랑을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이끌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죠 올해도 명예독립운동가 1919명이 만세운동 행진을 함께하고자 천안에 모인 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기리면서 나도 독립운동가다 외치며 나선 명예독립운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독립기념관 올해는 전국민 참여형 문화행사가 더욱 다채롭게 열리고 독립운동구 소장자료 사진전도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 1919명의 명예독립운동가들과 오늘 만세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이 대한독립만세 행진을 펼쳤는데요 명예독립운동가들과 시민이 함께 비빔밥을 먹는 행사도 같이 했고요 97년 전 그날의 함성과 감동으로 행진한 만세운동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세운동 행진은요 민족의 함성 그날의 민족혼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행진에 이어 온 결의의 화합을 기원하는 1919명분의 비빔밥 행사도 함께 했고요 또 국가상징물을 주제로 한 태극기 퍼포먼스와 만세운동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가를 상징하는 무용극도 이어서 진행되는데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3.1절 체험 행사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도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무궁화 볼펜 만들기와 역사 이야기 그리고 또 역사인물 배지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국가상징물인 태극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보자 독립기념관 큰 마당에다가 길이 110미터에 약 900여기의 태극기를 설치한 3.1 태극기 터널을 만들어서 행진하게 했죠 네 태극기 나무도 만들었고요 또 무궁화 꽃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을 조성해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 그 야만의 기록 수탈과 탄압의 현장을 주제로 소장자료 사진전을 연다고 합니다 네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에서 4월 30일까지 전시될 특별기획전시전은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을 어떻게 탄압하고 학살하며 수살했는지 그 사진자료를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진자료 속에 담긴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일제의 통치가 얼마나 저급하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알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천안 독립기념관에선 이 소장자료 특별사진전을 통해서요 나라를 빼앗긴 후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되돌아보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리라 봅니다 네 오늘 3.1절 제97주년을 맞이해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특별전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그 순국한 독립운동가 어를 찾고 또 나라사랑 뜻을 단단히 하는 날이 되길 빌어봅니다 네 음악디어입니다 진도 시킹구 중에서 넋풀이를 김대리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진도 시킹구 중에서 넋풀이를 김대리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맹이의 장사수완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선비의 구달을 도와 장사로 집안을 일으키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선비 구달의 집으로 들어온 맹이가 점차 살림을 늘려나가는데 하루는 이웃에 사는 부자집 강씨랑 사단이 붙어서 고을 사또 앞에 나가게 됐으니 맹이는 말하거라 잘 사는 집에서 어찌 채소 따위를 훔칠 리가 있겠느냐 사또 저 강씨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았소이다 이 가지자루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니 강씨는 이 가지가 자기네 채소밭에서 딴 걸 하지 않느냐 이 가지가 너희 채소밭 가지라는 걸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사또 강씨는 여지껏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가지자루와 닭 한 마리로 강씨 죄상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맹이는 잘 듣거라 강씨는 이 가지가 자기네 채소밭에서 딴 것이라 하고 가져온 암탉도 자기네 암탈기라는데 이게 너희 채소밭의 것이고 너희 집 암탉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있더란 말이야 하면은 잠시 제가 강씨에게 따져물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허허 강씨 입에서 열두 번이고 그건 내 채소밭 가지니라 그 암탉은 내 닭장 암탈기니라 하고 있는데 네가 따져보겠다는 것이냐 사또 그간 강씨가 우리 채소밭에서 훔쳐간 채소들 우리 집 닭을 한 마리 또 한 마리 훔쳐간 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동안 도둑맞은 걸 곱절로 배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허 나도 이 암탉이 누구네 암탉인지 구분을 못해 답답한데 맹이 네가 그 암탉 주인을 가리겠단 말이냐 예 소인에게 잠시 강씨를 따져물을 기회만 주신다면 바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가려낼 것입니다 소인의 암탉으로 판명된다면 그동안 빼앗긴 닭을 두 배로 배상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허허 만약 이 암탉이 강씨네 암탉이 아니고 너희 집 암탉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동안 도둑맞은 닭들을 곱절로 물어내도록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 집 암탉이라는 걸 밝혀내지 못한다면 저 강씨가 도둑으로 몰린 값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자 이래도 하겠느냐 예 사또 나리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따져물을 기회를 주시지요 여기 그동안 빼앗긴 것들을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강씨는 듣거라 지금부터 맹이가 묻는 대로 말을 허되 만약 거짓이 드러난다면 엄한 벌을 받을 것이오 만약 맹이의 암탉으로 판명된다면 여기 장부에 기록된 것들을 곱절로 물어내야 할 것이오 자 그럼 맹이는 시작하거라 강씨는 들으시오 그동안 우리 집 닭뿐 아니라 동네 닭들을 훔쳐서 닭부자 소리를 듣고 동네 채소밭을 도둑질해서 채소 부자 소리 듣는 거 알고 있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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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오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아니 우리 집 암탉이 틀림없어 이 하튼 소리 말아 난 그동안 강씨 때 행시를 살펴봤소 길게 말하지 않겠소 이 암탉에게 아침에 준 먹이가 뭐여? 이 먹인 우리 집 닭들은 보리를 먹고 살아 오늘 아침에도 보리를 주었다는 말이 틀림없습니까? 어냐 내 손으로 보리 뿌려줬다. 어제도 보리 줬고. 그만 묻겠소. 사또 결판 났습니다. 저 암탉은 우리 집 암탉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강 씨는 보리를 줬다 잤느냐. 근데 너희 집 암탉이 틀림없다니 그런 샌대가 어디 있느냐. 당장 이 암탉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십시오. 뭐라 여기서 탈글 잡아 배를 가르라. 팥이 나올 겁니다. 우리 집 닭은 오늘 아침에 팥을 먹였습니다. 아니 강 씨는 보리를 먹였다는데 너는 팥을 먹였다. 하면 탈글 잡아보자는 말이랬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암탉 배에서 보리가 아니라 팥이 나왔을 때는 귀한 씨암탉을 죽인 배상을 열두 곱절로 해줘야 할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구나. 좋다. 저 암탉을 잡아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라. 그리고 강 씨는 듣거라. 만약 저 닭에서 팥이 나온다면 맹이가 요구한 대로 들어줘야 할 것이다. 자자 어서 잡거라. 이제 갈랐느냐. 그럼 어서 보이거라. 강 씨는 보시오. 이게 보리살입니까? 이게 보리로 보입니까? 뭐야? 팥이요? 팥? 아이고 사또 네 김영철 유 철연금사안조 중에서 중중머리 자진머리를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고반조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안골 풍류국장 요월정 귀인 얘기 중에 장사 수안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수안 좋은 맹이가 닭도둑을 잡고 열두곱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대목이죠. 네. 이웃에 사는 강씨가 남의 채소며 닭까지도 몰래 훔쳐가지고 살림을 늘려나갔는데 맹이가 암탈계에 이 배를 갈라 결판을 내고 단단히 배상을 받아 냈잖아요. 네. 씨암탉 한 마리로 열두 마리 만들고 그동안 도둑맞았던 장부로 곱절로 배상을 받아낸 맹이죠. 네. 요월정의 귀인은 다름 아닌 맹이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과연 맹이는 또 어떤 수안으로 선빈의 살림살이를 늘렸는지 여러분 내일 얘기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만세운동 펼친 장터로 가볼까요? 네. 제97주년 3.1절의 별별 박물 장터 얘기는요. 진주 거린과 기생들이 만세운동에 나섰던 사연입니다. 네. 우리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고은 시인은 만인보라는 시집에서 진주 거린들이 나선 만세운동을 되새기며 노래했었죠.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봅니다. 거린 독립단. 3.1 독립만세 함성이 온 나라에 퍼져나갈 때 거지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도다. 네. 1919년 3월 1일. 그날 그 진주 기생들도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요. 네. 진주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떨어져 수흥국한 논계의 충절이 전해오는 고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탁골공원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때 진주 기생과 거린들도 시가지 행진에 나서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던 거죠. 그렇습니다. 3.1절 이후 진주의 거린 100여 명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리들이 빌어먹는 것도 외놈들이 재산과 인권을 뺏어간 때문이며 외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2천만 동포가 가난 속 구렁에 빠진 것이다. 네. 그날이 바로 97년 전 3월 18일이었는데요. 다음 날인 3월 19일 오전부터 진주건본 소속 그 기생 50여 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난강면을 돌아 촉송문까지 행진하며 외쳤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칼을 맞아 죽어도 나라가 독립한다면 여한이 없겠다. 대한독립만세. 네. 진주 거린과 기생들이 이처럼 3.1만세운동에 나서자 일본 경찰이 나섰고요. 진주 기생 그 김양아 등 5,6명이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진주 만세운동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동참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던 겁니다. 네. 그 시대에 비록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거린과 기생이었지만은 그 빼앗긴 날을 되찾자는 외친 소리는 일본 경찰 앞에서도 물결쳤고요. 진주 거린 독립단으로 진주 기생 독립단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 소리치며 행진했던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진주에서는요. 그날을 잊지 말자면서 매년 3월 18일이면 시민들이 진주 남강 강턱에 모여서 진주 거린 기생 독립단 만세운동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8일이 바로 진주 장날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별별박물장터에서 다시 찾아본 97년 전 진주 장날 거린 독립단과 기생 독립단 만세운동은 올해도 망진산 봉수대 앞에서 재현할까라고 합니다. 오늘 제 97주년 3.1절에 찾아본 진주 거린 기생 만세운동. 그날 진주 장터와 논계의 충절이 단심으로 흐르는 진주 남강변에서 외쳤던 나라사랑, 겨례사랑 함성 소리에 다시금 두 주먹을 불꾼지고 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영원히 영광되고 복된 겨례로 살지라.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진주 장터에 메아리친 거린 독립단과 기생 독립단 사연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진주건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네. 진주건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음미해봤습니다. 복종의 삼촌. 상자를 갖다가 줘야지. 봄똥 언제 포장하려고 그래라. 오늘 막걸리나 마실라고 그라요. 아야야. 억순아. 봄똥에다 돼지고기 한 점 올리고 된장에 마늘 넣고 한 입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따따. 봄똥 한 폭이라도 캐 봤냐고. 아. 누구는 허리 아프게 그냥 일하고 있고만은요. 봄똥에 돼지고기 탈인요. 시방. 상자나 갖다 주랑께는. 아. 그려. 가만있자. 오늘 그 봄똥 몇 상자 내기로 헝겨. 어메. 그 트럭이 올 때가 됐을 거인디. 아. 그나저나 말이요. 봄똥 농사가 잘 돼갖고 말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말이요. 크. 좋다. 어때메. 봄똥이 취업을 받네. 아. 그만저만 마시고 포장 단속이나 잘 하란께. 어야. 어야. 상덕아. 거기 취업을 어야. 봄똥이 그냥 돼지고기 쌈으로 보이는 것 같다. 아이고. 억순아. 상자 여기 있잖아. 어야. 갖고 와. 나 그냥 봄똥을 차곡차곡 쌓아갖고 야무지게 포장할 것인께. 봄똥이 한 개. 봄똥이 두 개. 무침이 한 접시. 쌈으로 한 접시. 봄똥을 쌌세. 봄을 쌌구야. 어메. 인자는 일을 하는지 놀자는 것인지 봄간도 못 하네. 그냥. 아. 그라고. 마주보게 쌓아야 쓰겄소. 앞뒤로 차곡차곡 쌓아야지. 어메. 참네. 아. 요라고 쌓아야지. 어쩌라고 그렇게 그냥 마주 겹치게 포개냐고. 어메. 어메. 아이고. 그라고 본게. 나가 쌓은 봄똥은 마주봄시로운 게 입을 맞추는 것인갑이오. 우럴 동네 봄똥은 말이오. 사랑 봄똥인갑이오. 안그냐 억순아. 얼렐렉.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고 있네. 참말로 그냥. 나가 돌겠소. 아. 참말로. 봐. 이제 앞뒤로 잘 쌓고 있잖여. 봄똥 농사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기요. 자자. 한 장자 나갑니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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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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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를 밟고 가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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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가락 말이야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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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이고. 지가 봉알매 발가락을 밟았으요. 아이고. 어메. 어메. 지가요.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깐 한 눈을 팔았구먼요. 어메. 그냥 허리 아프게 봄똥 캐는 뒤에 일이나 끝내고 마시던가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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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이야. 인자 그냥 다 업고 댕겨서 걷다. 정신 차려야 복천이 넌.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봄 타령을 조용숙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 억순이 동네에서는 봄똥을 캐는데요. 네. 네. 봄똥이 잘 돼가지고 기분 좋은 복천이가 그 봄똥에다가 돼지고기를 쌈에 싸서 먹고 그러죠. 그러게요. 막걸리 한 잔 허고 봄똥 노래도 허고 거기다가 봉알매 발가락도 질끈 밟았네요. 아이고. 지성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그렇게 봄날이 오나 봅니다. 맞아요. 네. 이 정겨운 고향의 밭두렁 풍경이 생각나는 날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봄똥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봄똥 겉절이들 많이 해먹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저는 이 봄똥으로다가 전으로 붙이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습니까? 배추전 하듯이. 네. 오늘 당장 가서 해먹어봐야 되거든요. 이 봄똥이 이게 맛이 매콤하면서도 왜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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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질기면서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즐기기 위해서 배추전 같이 이렇게 봄똥 전을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역시 살림꾼이시라 별걸 다 아시네요. 네. 오늘 저녁 메뉴 정해졌잖아요. 알겠습니다. 꼭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